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 바로 껀심몰라이트입니다 가보도록 하죠 에헤이 아 왜 안되는건데 아 뭐야 없네 하얘 있는데 뚝 빼기 뚝 빼기 뚝 빼기 298에 못참지 아 짜증나 왜 아플려 짜건 아 일단은 업그레이드에 가셔서 어 랭크를 올릴 수 있나 못올리네 건 계급 오 제오스 오 근데 이게 어디서 뽑나 다 똑같아 가지고 R버튼으로 장전하고 피하다가 이거 뭐야 셀 8억 돈이 벌리고 나는 업그레이드 하고 근데 이건 뭐지 이 게임에도 코드가 있더라구요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야지 일단은 이거 쓰면은 코인을 준다고 이것도 코인이구요 어 이거는 스탄데 이것도 10k 스타라고 뜨고 200k 보석이라 뜨고 얘도 코인 200k 얘도 코인 200k 얘도 코인 200k 이에요 네 다해요 이게 코인을 무지막제게 얻을 수 있음 와 막사도 돈이 벌림 총알을 날리거나 말거나 난 돈을 번다 5K라 빨리 한 번 벌릴수 있겠지 5K라 5K라 2K라 5K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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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K라 5K라 장전하고 오 15K에 벌렸어 이거 해볼게요 크리스마스 슈퍼레얼 진저브라이드맨 볼게요 저거 맞아? 안 좋은데 이게 가장 좋겠지 아니 근데 이렇게 되면 여기에 거를 뽑아도 안 좋잖아 그치? 그러면은 해제 능력은 왜 있는거야? 셀 팔아보세요 280 80 다시 볼거? 으야아 못 간다 로봇스샵에서는 뭐 그 외 등등 있고 못 간다 벽에 맞춰서 못 타지러 헛 한 마디로 총 쏘면은 돈이 걸리는 헛 겜 이 시프트로 달릴 수가 있잖아? 뛰지 않아도 무빙으로 피할 수 있는 갓겜 한 번에 3발밖에 쏘지 않는 야 벽을 뚫어? 나 벽 없게 뚫었냐? 야 벽을 어떻게 뚫어? 아 벽 뚫 가능해 얘 뭐야 핵이야? 엘리스트는 무슨 오비랑 다시 썩어 캘 캘 캘 아무튼 셀 팔아 됐다 업그레이드 가자 그 다음에 이걸로 스왓으로 업그레이드 샵 가서 랭크를 올려서 건도 올리고 이제 사냥을 하러 갑시다 셀 팝시다 업그레이드 하러 갑시다 바이올 랭크도 바이올 하고 팔고 다시 업그레이드 사고 다 사고 다시 사고 다시 사고 자 총을 쏩니다 내가 어디서 액셀 업그레이드 사고 사고 얘도 사고 다시 총을 쏩니다 삽니다 업그레이드 총 사고 랭크 사고 아 랭크 아 못사네 레전덜 레전덜 이라고 음 여기꺼 한개 더 음 기분이 안좋다 아 돌대로 해야겠다 야 와 근데 이 게임은 진짜 녹아나만 해야되네 야 팔자 업그레이드 하자 어 그래 팔자 업그레이드 하자 팔자 업그레이드 하자 팔자 하자 못사? 야 못사네 얼마 필요한데 240? 140? 이정도 하면 되나 팔고 벌고 팔아 봐라 장전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 되는데 이 게임은 일일 보상이 있잖아요. 저기 사기입니다. 랭크도 올려 수와트 겨우겨우 수와트로 왔다. 발고 돈 벌고 건 세로사 이제 새로운 이게 완성되고 다시 쏴 대충 이렇게 하는 노가다. 게임봐 네 재밌게 오셨던 구독과 좋아요 아는 버튼 눌렀어요. 그러면 안녕. 빠이빠이